택견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. 여기는 TKB입니다. 안녕하세요. 2019 구기아나걸입니다. 여러분 택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가요? 아마도 이크에크라는 구령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. 사실 택견은 아주 우아하고 또 아름다운 무술입니다. 저도 뒤늦게 알게 되어서 참 많이 아쉬운데요. 택견 어렵지 않아요. 여러분 2019년부터 TKB와 함께 하시면 아주 쉽고 또 재밌게 택견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TKB 2019년 5월부터 시작합니다.